여분 누가 먹었어? 리허 언니? 내 음식 걸리는 사람 절대 용서로 못해! 오기도 같이 먹었어? 오기는 괜찮아 여분 누가 먹었어? 누가 먹었어? 리허 언니? 조미연 씨? 우리 멤버? 우리 멤버? 내 음식 걸리는 사람 절대 용서로 못해 절대 용서로 못해! 미연 씨 만약에 먹으면 다 먹으세요 이거 다 치우세요 시체도 저 보여주지 마세요 왜냐면 저 기억이 안 나 이거 다 먹으면 다 버리면 전 기억이 안 나요 조미연 씨 열어주세요 우기도 같이 먹었어? 우기는 괜찮아 왜냐면 그때 이거 살 때는 우기랑 재고랑 같이 시켰었는데 우기는 다 용서를 할 수 있었어요 왜냐면 내 동생이니까 우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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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부서loo 아멘